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직 블랙 요원이자 현직 베이비 시터 역할을 맡은 소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혜린 역을 맡은 정인선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본이라는 시터를 고용하고 있는 6살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경단년 고혜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용태 역을 맡은 손호준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떤 회사의 대표 역을 맡게 됐는데요.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NIS 국정원 요원 김본의 동료로 나오는 리더십이 강하고 빠른 판단력의 임샘입니다. 유지헌 역이고요. 추석이 끝나고 이렇게 연휴 이후에 평일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라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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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